단지증 안녕하세요. 세움병원과 함께 단지증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지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지증이란 발가락 길이가 유독 짧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네번째 발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 나타나며 양발에 동시에 나타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단지증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반은 없지만 선천적으로 또는 외상이나 감염 후에 성장판 손상의 결과로 어릴 적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양발이나 다른 기형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발가락 길이 차이로 체중의 분포가 달라 주위 발가락에 굳은 살과 튀는 등이 생겨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외형 상해 콤플렉스로 인해 우울증까지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발의 기형으로 인한 일반 신발을 신었을 때 불편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걸음걸이나 신발 착용의 문제로 허리 또는 무릎 등의 2차적인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단지증은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으로 발의 성장이 끝나야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에만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증 수술은 자가골 이식술로 한 번의 발가락 길이를 늘릴 수 있습니다. 대략 3-4cm 정도의 절개를 통해 수술을 시행하여 흉터가 작고 1시간 정도로 시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자신의 뼈를 이식하는 방법으로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수술 후 회복은 한쪽 발의 경우 일주일 정도 양쪽 발의 경우 열흘 정도 입원 후 태어나게 됩니다. 수술 후 2주 정도 지나 실밥을 뽑고 한 달 정도 기부수와 목발을 착용하게 됩니다. 이후 기부수를 제거하고 보호하는 신발을 신고 보잉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신발은 수술 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서 신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지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